본격적으로 여動 Oi 졸라 나왔어 50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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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중이 좀 빠지셨다면서요? 네? 괜찮아요? 아니, 창이 안나 창이 안나서 준비 당시 아시지 소리 잘하시겠어 아, 물을 더 아, 스펀어 한번만 아니, 아니냐 한번만 밀어볼게 어, 찰칵 폭오크에 폭, 한번만 밀어볼게 한 번 세울게요 그건 좀 연습 많이 해야 돼 예전에 처음에 찾아뵈을 때 그때 하다가 말아가지고 중간에 여기부터 근데 컵도 슬프트 교훈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드레그는 뭐라고 하시는지 마시는 거예요? 드레그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도 올라올라 아 이 뺀다 앉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나 너무 귀여워 아이고 자 이제 너무 감지해봅시다 그래 얼굴은으로 린다 손해 주시지 부지붙이 해 괜찮아요? 똑 Beginning 하면 쉬어야 하는데 둘, 둘, 셋 그렇지 아, 아프다 아, 그렇지 옆으로 돌리다가 옆으로 돌릴 때가 그렇죠? 옆으로 돌릴 때가 에잇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엮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더 하고